오순절 성령 강림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적은 무리에게 임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의 복음의 메시지를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도록 공개적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낸 지 7주가 되는 날로 7주일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라고 오순절입니다 이미 이름에는 원어로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 즉 오순절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전날 밤에 잡히셨고 그 다음날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들을 향해 채워져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과정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주님의 죽어지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내 자아의 죽어진가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짐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는 회개 또 기도로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미 이르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요 한 곳에 모였을 때의 시간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보면 3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예요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던 날부터 그날을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삼고 주일마다 모였기에 이날도 아침 9시에 모였을 것입니다 주일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성할 때 아니고 2절에 보면 앉았을 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았어요 뭐 할 때인가요? 말씀, 설교할 때, 강론할 때 약속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척, 준비, 기도 모임서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한 주일도 빠지지 않냐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은 교회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한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 번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의 절기인 6월절에서 7주 지나서 50일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식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만큼은 시간 지켜서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날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에 수요 예배 가족전도 대회 때 이런 때 우리 식구들이 꼭 왔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날 성령이 강림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목장을 갑자기 방문했어요 목장 식구들은 그 집에 문 앞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고 없이 갔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분들은 막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11조를 못하다가 목장 예배 전날 두 달 치를 냈는데 제가 가서 이게 응답이구나 근데 이제 남편이 왜 예상 외에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당답이다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에도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배에서 목장에서 그런 한 마음이 되면 그 목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장은 있던 성령도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인터넷 예배도 있고 집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분은 거의 식기도나 목원 생각이 나면 가끔 하는 기도 빼고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계기가 이제 초신자인 목원이 예배 때마다 상담을 요청해서 한두 시간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아예 본인의 기도 생활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버릇처럼 예배 중간에 나온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론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목자님 이런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원님이 큐티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는 적용을 하다 보면 기도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럼 또 중간에 가는데 뭘 기도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제가 나가시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초원님은 예배 후 찬양까지 다 모두 끝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 적용해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이기도 싫고 4시간 뺏기는 것도 싫다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숙도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이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충만한 성령 강림의 조건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순서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아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푸노이스라고 그러고 성령은 푸뉴말하고 단어와 이렇게 바람과 철저가 참 비슷해요 바람은 굉장히 성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고 영혼이 멈추지 않고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성령과 바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이 왔어요 들리게 왔죠 또 환상과 방언 나에게 오는 사건은 모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2절에는 바람 같은 3절에는 불해요처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왔는데 호련이 남편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호련이 찾아온 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합니까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했더니만 태풍 같은 사건이 몰아졌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마치 불해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혀라는 혀는 말과 복음 전파를 상징하고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한 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화를 타오르는 불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워버리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뜨고 온지 잠깐만 손에 스쳐도 돼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면 신속하게 나의 죄를 태우고 정결케 됨으로 남을 비춰주고 뜨거움의 열정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 혀 같은 사건이 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우리들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고 공동체에 붙어간다고 해도 이 가운데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게 어디야 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만 한 사람도 감사하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데 사람이 미성숙하면 날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다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같이 하나된 공동체는 성령을 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불의 혀같은 사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과 진리로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방언의 본질은 주관적이지만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으로 들리고 불의 혀처럼 보이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것이 나에게 충만으로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확실한 체험을 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보수교단에서 자랑하는 부목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성령론과 목사님의 설교에서 듣는 성령의 설명이 잘못 달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요지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 모두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물세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고민과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하겠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은 다릅니다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죄를 회개한다는 표시로 받는 물세례는 구원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목장 탐방을 가보니까 세례도 안 받아 완전 초신자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까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성령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게 오래됐다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성령은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컵에 물이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흘러 넘쳐서 남에게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물컵에 가지고만 있으면 충만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치만 그 귀한가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결혼식만 한다고 그 결혼식이 항상 그 결혼이 항상 충만한 기쁨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결혼을 하려면 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본질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유지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도 결혼식이 공개적인 물세례라면 동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사랑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또 유지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물세례받으면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충만 받고 이게 차례차례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생각대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본질적인 사랑은 결혼식 전에도 올 수 있고 후에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결혼해서 그다음부터 사랑을 알아갔어요 7년을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며 장세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도 계십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거나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제자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또 제자들은 뭔가 부족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은 이미 드러나지 않은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그러므로 교회 형성을 위한 특별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메시아시지만은 성령으로 행태되시고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메시아가 되신 건 아니지요 그러나 세례받으실 때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어요 오순절에 이루어진 표적은 역사상 한 번 있었던 표적인데 똑같은 불과 바람을 지금도 나에게 보여달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건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다른 종류와 장르로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불같은 체험이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눔을 보니까 처음 지난주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 너무 불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물질을 그냥 전부 다 바구니에 넣고 내려오는데 너무 기뻐서 지나가는 바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싶고 그냥 막 잠을 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그런 기쁨 속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시 후에 배신을 열심히 해댔대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의로 교회 목사님께 그렇게 부당함을 말하는 무리 속에 끼게 됐대요 오늘날까지도 그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게 평생 짐이 되고 있답니다 회계를 해도 앙금이 자리를 잡고 있대요 초은지기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의 차이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다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을 보면 보통 두 부류인데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부류가 있고 개도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더하더라는 두 부류 전부 행위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하게 되나요? 성령 체험은 마음이 뜨거워지며 방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은사로 시작될 수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충만이기에 이제 말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입이 열렸습니다 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 입이 열렸는데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은사나 하늘나라 갔다 오거나 입신하거나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찬성도 기도도 설교도 항상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 오늘 가서 무슨 말하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성경 구절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지 않아요? 그 가면 막상 사람을 만나면 입이 열려서 할 말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평생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지? 맨날 그러고 오면 성령이 갑자기 저를 주장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는 방언 하면 랄랄랄라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본문만 나오면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좀 받자 이게 주제가 합니다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방언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성령을 체험해 보기를 추건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방언 받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짧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방언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경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베드로가 정말 하기 힘든 유다 이야기를 하고 사도수를 채워놓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불의 언어 따뜻함의 언어 죄를 사해주는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같이 불의 어처럼 주관적으로 내게 임했지만 온 집에 가득하고 저희에게 보이고 다른 언어 방언으로 나타난 것처럼 객관적인 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객관적인 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확실한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주관적인 나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정말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난곳 방언으로 차별 없이 임했습니다 오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나의 예루살렘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너무 힘든 나의 통곡의 사건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더니 때가 왔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인 집에 죽자 사자 있었더니 남편이 죽었을 때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거로 예배를 마친 사람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젊은 사람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던 얌전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활동도 못하고 존재가 없었지만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하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을 때 보여줄 저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든 예루살렘에 순종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흩어졌던 나그네들인데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5순절 때면 또 초막절 때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비록 식민지로 갔어도 헬라오 히브리오도 잘하고 흩어져간 그 나라의 말도 유창하게 자란 몇 개 국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쫙 천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무식한 오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이 천하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귀가 찬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래 안을 수가 없는 알아들으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의미할까요? 제가 남편이 천국 간 날이 주일 날이라서 교회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들 보러 오고 정말 천하에 경건한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식한 제가 에스겔 말씀으로 간증을 해대니까 그게 방언이지 뭐겠습니까? 예 호련이 남편을 잃었으면 잠잠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할 텐데 생기기는 김새침에다가 김냄지연 한 사람이 에스겔 18장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19장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20장 말씀은 이거야말로 방언 아닙니까? 미쳤다고 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신학했냐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집사 아니야? 교회에서 암훈련도 안 받았는데? 직분도 없는데? 집순이 아니야? 평신도 아니야? 아이고 게다가 여자가 아니야? 언제 입에서 이렇게 절절절절 30대 여집사가 저도 그렇게 기이히 여김을 받아서 당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적어도 성실하게 살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하루 만에 갔는데 내가 남편이 구원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이게 놀라 잡으러지지 않겠어요? 원장 뿌인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근데 입만 열면 제가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더 그랬지요 다음 주 본문에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절절절절 성경을 쫙 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께 받은 훈련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하셨어요 정말 저의 오순절은 호련이 온 남편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아픈 사건이었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저에게는 이정표적인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서 그게 주관적인 체험 같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왔을 때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 간증은 기이 여기면서 자기 사건이 딱 오면 다 딴소리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지 그것이 기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방언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모델로 갈리리 출신인 저를 말씀 사역을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언어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각각 그 사람의 인격을 설득시키는 언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 언어는 천상의 언어 못 알아 듣는 언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주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프리카 콩고 사람을 만나도 Are you Christian? 물어보면 Yes 하면 서로 손뼉을 막 치지만은 같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이러지만 집에 같이 사는 부부가 평생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절벽같이 적용해 보세요 돈 없고 학벌 없고 직분이 없어서 나의 간증과 전도가 기이 역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기이 역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이 보편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정말 이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어떤 관계든지 이 막힌 관계가 정말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강님은 흩어진 언어가 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주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언어를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언어가 안 통하고 가족간의 언어가 안 통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죄와 교만의 징표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얼마나 저주인지 모르고 여전히 학벌로 정력으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럽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서 수고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 주의도 있는 집으로 시집가게 하셨지만 언어가 안 통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독특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저절로 하나가 됐는데 지금도 언어 문화의 장벽이 높아서 지금은 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하나의 언어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언어충만을 주실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책만 들어가면 전도가 되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육화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지만 이제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육적으로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인간관계일지라도 믿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럼 오직 성령이 임에 아마 막힌 관계가 뚫리는 것을 믿고 간과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흩어졌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오늘 나의 인격을 설득시키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들린다면 오늘 제가 말을 하는데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져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한테 듣고 제 얘기 하신 거죠?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꼰질렀어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일렀구나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얘기를 해줘서 너무 기쁜 사람이 있고 너무나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것은 저는 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듣는 사람이 내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게 난곳 방언이 자기 고향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방언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그걸로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언 또 각자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방언은 각자의 처지에 맞게 내 간증이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전하면서 늘 제가 더운 애를 받는데 학생은 학생대로 재수생 모임에 교수는 교수대로 제가 교수됐잖아 또 학벌, 빈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에서 다 알아듣고 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나게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그냥 내게 이 맞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저거는 와서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부인이 들어야 돼 하면서 애통함으로 그게 아니라 저걸 와서 듣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오늘 남편 욕했잖아 욕을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설교자나 간증하는 사람이 내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맨날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대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부다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더와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바람을 듣는 도다 얼마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당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인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고 유대인처럼 먼저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경건한 사람에게까지 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서 성령의 이 맘을 말씀으로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움과 충만으로 나가려면 베드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고 수치를 당하고 훈련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뭐라고 할 때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환상적인 체험 방언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어느 날부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는가 없든가로 성령 충만이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10시간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방언을 해도 싫고 좋은 게 너무 분명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많다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그날이 새 방언을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렇게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받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 옷가게 이 사건이 정말 말씀만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주일 만에 말씀으로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는가 이분들이 직분이 있습니까? 두 분 다 모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천하의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알아듣는 쉬운 진리인데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다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셔서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그때에 내가 사랑의 언어를 쓰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면 세상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때에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짐승도 합니다 히브리 악서 민족이 로마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30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로마를 저주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선을 보였기 때문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에 따라서 로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더러는 악하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일부만 악하다면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언어인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격을 주는 성도가 점점 희귀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교양에게 기복적으로 나아가면 영혼을 흔들어 놓는 전도자들이 점점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성령운동은 늘 빈민 하층에서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의 복을 간절히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가진 유대인들은 오순절, 오순절파를 아주 무시하죠 오순절 하면 어떤 파가 생각이 나요 성령파, 영파 이래서 무시합니다 성령운동도 무시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대단한 것을 주셨는데 또 계속 기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또 맞아요 그런데 현세의 복을 구하면서 거기 안주하니까 방언, 신유 같은 것만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남들에게 충만으로 보여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과정에서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은 뚫린, 막힌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나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성령충만이 여러분들, 방언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말씀충만으로 보겠어요? 성령충만으로 보겠어요?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맙고 이게 성령충만인 거지 막 그냥 기도하시라고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롱할까요? 안 할까요? 조롱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조롱해요 내가 아무리 성령충만을 받고 있어도 방언을 받아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쓸데없는 조롱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받은 것을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성령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받은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자, 적용해 보세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충격을 줄 믿음의 적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런 적용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안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감당할 부활신앙이 내게 있습니까? 왜? 제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여자고 평신도고 집사기 때문에 계속 조롱을 당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무식했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으로 가니까 인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났거든요 이혼이 막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령충만, 말씀충만, 사랑충만, 감사충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아침마다 큐치를 하는데 제가 직책이 병원장이다 보니까 수직관계로 보면 부하직원인데 그 앞에서 제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옛날에 다른 여자 만났던 얘기 이혼한 얘기, 재혼한 얘기 처음에 너무 놀라는 얼굴이더니 지금은 너무나 잘 듣고 재밌어 하고 하면서 다 자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를 말하고 회개하는 나눔이 이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사명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성령충만한 언어가 아닌가 싶다고 바로 이것이 성령충만한 것입니다 맨날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거를 끊지버서 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기도해 금식 열을 하고 방언기도 맨날 하고 성령충만 받으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모르니까 이제 좀 그냥 체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늘 방언기도록 하시기를 좀 제가 추건하는 거예요 뭔가 하다님을 좀 만나라고 다른 언어로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에드워드 목자의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카나다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통역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통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청소, 분리수거 이것만 오랫동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주일예배, 수요예배, 목장예배 다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냐고 그랬더니 들린대요 어떻게 뭘로 들리냐고 그랬더니 소울로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오는 본전을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싸우셔서 이혼해서 막 시원하다는 마음도 가졌는데 이분이 또 잘생기시고 끼가 또 있으시잖아요 CS 루이스를 전공하고 랄랄랄라 기독교 문학에 뭐 포부도 많아요 완벽한 부인, 완벽한 직업,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가족신화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이분이 이제 끼를 발산해가지고 결혼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나 때문에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죄라는 걸 우리들 교회에 와서야 알게 됐고 첫 결혼으로부터 40년 후에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미안하다는 언어를 쓰는 성령 충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도 나갔지만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걸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내가 정말 흉악하게 힘들게 백발이 돼서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했지만 너무나 몰골이 흉악하니까 이 살인 혐의로 그제 수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딸아이 낳고 또 그랬는데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서 쫓겨났고 가족신화가 무너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 남탓만 하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서 또 날마다 10편, 23편 외우면서 울면서 엉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일을 찾기 위해서 차이나에 가려다가 잘못 클릭해서 코리아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였고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다 하는 음성을 줬대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시면 안 돼요 메일로 큐티 주고받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의 아내는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아내고 우리도 교회 와서야 내 죄가 보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나쁜 선택을 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분이 첫 결혼의 피해자인 첫 번째 아내의 남편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은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어도 있지 않습니다 40년 후에야 성령 충만의 언어를 쓴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외에도 외국인 목장에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으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도 자기가 주일학교 성수업, 분리수거 주일학교 교사 목자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봉사를 하고 목자는 사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설교가 너무 도움이 됐는데 진짜 지금 이분은 무직으로 여기 와서 청소하다가 국제고등학교 교장이 되셨어요 우리들교에서 취직도 시켜줬네 그래가지고 그 국제고등학교 교장보다 목자가 열 배는 어려운데 목자를 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직을 너무나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은 자기는 우리들교회에 오고 나서는 아주 사명이 단순하다고 느낀다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고 또 한 분은 교회 밖에서의 사명은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고 진짜 사명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라고 또 한 집사님은 제 결혼생활에 인내심을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도 또 한 분은 자기는 영어를 너무 잘하지만 하나님 없이 영어를 쓰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또 나눔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시지만 이렇게 영어 목장 카톡방에 거의 매일매일 앤드류 톰슨 큐티의 핵심적 내용을 맨날 번역해서 올리고 있고 또 제임스 스트롱은 책 번역팀장으로 성기고 있고 다들 지금 오셔서 한 사역식을 다 하는데 이게 언어가 다 다른데 우리하고 똑같은 언어 쓰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나눔 하지 않아요?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새끼들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한 그거가 돼서 감사연어 이런 모든 걸로 나가게 되는 진정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주를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다거치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확실한 내가 체험을 하고 객관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에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난곳 방언으로 차별 없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흩어진 언어가 한 언어가 되고 막힌 관계,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방언의 원사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계속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 참으로 이 방언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버지 제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큐티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했지만 호련이 온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호련이 온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아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이 주님 만난 것이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천하 각국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갈릴리 사람이었던 저 집순이 여자 병신도였던 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고 다 정말 자신들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 저에게는 이 남편의 죽음이 호련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버지 하나님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아픔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슬픔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인 것을 알고 해석을 잘하고 이제 그때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언어로 막힌 관계가 뚫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적용을 길러놓고 가는 이 말씀 충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 충만 사랑 충만의 언어를 쓰는 우리 모순절에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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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t my first wife in a sales company. I married her with my fantasy myth of a perfect family, but the reality turned out to be poverty, cold, and hunger. My wife died of alcoholism. Although I nursed her in her last days, I came under investigation for murder because she died at home. This was like the sound of a violent wind from heaven. After her death, I dreamed of the fantasy family again and lived with another woman and made a daughter. The woman wanted a child, but not a marriage. I lost my job in America, which meant I lost my visa. The woman rejected me, too. I had to leave America. These big events of suffering were like the tongues of fire of the Holy Spirit. I returned to Canada and had to live on a small government check and lived in a room in the YMCA. Every day, I went to church to complain against God because I couldn't interpret any of my experience as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ut I had no spiritual community to pray with and support me. I couldn't trust God, but I couldn't leave him either. After six months, I tried to get a job in China or Japan, but I clicked the wrong key on the computer and ended up in Korea, where I met my present wife in a dance studio. I wasn't impressed with her because she clearly had big problems. I complained to God about meeting her and went to India to teach because I had a contract there. In India, I started emailing this problem woman who would become my wife. We shared our stories through QT every day. That's when God started to teach me about my sin through the daily Bible passage. Because of our sharing in God, we were able to marry, and we came to Uridil Church. The Bible says the condition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praising together, praying together, and listening to God's Word together. In Uridil, I found people worshiping God in spirit and in truth. Ninety minutes, Sunday sermon. Three hours, Wednesday sermon. Seven hours, Friday mokjang. Even though there was no translation, I realize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came when we were all sitting together. Especially on Wednesdays, when I could hear the language of my birth, I got God's grace, which I called the Holy Spirit Sauna. I met friends who shared the sermon with me. In the past, my marriage had been like a curse to me, but now, with my third wife, we learned to speak with the same language instead of languages that scattered our understanding. Because my wife went to mokjang after Sunday worship, I started to help with church cleaning. I felt comfortable and happy, like I was home. Through Uridil's training courses, I was learning to interpret my life and see my sins. I wrote an Isilby testimony. Isilby was like cutene. It was about David sleeping with Bathsheba in 2 Samuel 11. I couldn't hide my repentance over my adultery and immorality. I was fighting because I didn't want to face the sin the Holy Spirit was showing me. My first wife was married to another man when I met her. She and her husband were working in the same sales company that I joined. She was my trainer. We had an affair. She got pregnant and divorced her husband to marry me. They had a young daughter, Susie, who came to live with me and her mother. Because they didn't have a good relationship, I didn't feel any guilt about my adultery or breaking their marriage and family. Through the Bible, God showed me my sin, but I didn't want to face the shame of my adultery and its consequences because I didn't want to show it to my spiritual community because I was already the famous foreigner in Uri-Dil. But like Peter, I had to open my shame in order to widen my mission. My pride was blocking my confession. But the Holy Spirit came to me, burned my sin, cleaning me of it. So I give light to others, and with a passion to melt people's cold minds, I can preach the gospel. Finally, I repented my sin, opened my shame, then sent a letter of sincere apology to my first wife's first husband for committing adultery and breaking his marriage. It took me 40 years. After the letter, I called my stepdaughter and apologized. We cried a lot. Then she reconciled with her father and recovered their relationship. After finishing all Uri-Dil training, my continued applications gave the world a shock. I could do this by the Holy Spirit,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began to speak a different language, a language of understanding. So I became the Mokja of foreigners who came from other countries. When I could share my subjective experience with objective grace, I got a job. I came from Galilee with no regular job, but suddenly I became the principal of an international school, and people saw me in my new life. God made me learn humility and show everyone that a principal can make mistakes and repent. I can wait for the Holy Spirit because of my long training in waiting through the worship services and managing Mokja. Filled with God's words, I can use the language of understanding with my students so my problem students can find their dream. School people trust me because I'm able to speak the love language. Last March was a big inspection of my school. The inspectors said they found such happy children and teachers and workers, they wanted to come to my school. The school passed with high marks. An article in the Huffington Post about my school resulted in other schools sending students to my school, just like pastors from other churches send people to Uri-Dil. I love God for bringing me to Uri-Dil an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o me like a Pentecost. I love Pastor Kim because through Uri-Dil training, I can use the same language in Mokjong, do church cleaning, and Sunday school, and manage my school because I'm filled with God's words. I give thanks to the Holy Spirit, sauna, in this community. Thank you all. Sarang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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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nghe.